알리익스프레스 가족끼리 추천하는 아이템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이지 않는 어캐필식 빨래줄집 인테리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소형 다목적 빨래줄 건조렉으로 옷건조용 겹 로프랍니다. 이 제품은 ABS 플라스틱과 강철철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. 또한 길이 4.2m, 두께 1.5mm의 와이어, 로프로 옷을 건조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요. 사용하기 편리한 홀펀치 설치 방법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며 물류 이전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거에요. 이 제품은 검정, 회색, 흰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공장 출하전 테스트되어 품질을 확보합니다. 소형 다목적 빨래줄 건조액, 옷건조용 겹 로프, 꼭 한번 써보세요. 이 듀얼 모니터 마운트 스탠드 데스크, 범용 확장형 디스플레이 브래킷은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이에요.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두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 효율이 엄청 올라가요. 설치도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요. 또한 품질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배송도 빠르고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듀얼 모니터 마운트 스탠드 데스크, 범용 확장형 디스플레이 브래킷을 추천해드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코니 다기능 스마트 앱 제어 3D 프린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프린터는 AI 사진 모델링을 통해 스캐너 없이도 사진을 입력하고 3D 모델을 만들어줘요. 또한 조립이 필요 없어서 편리하고 무료 모델 라이브러리를 통해 수많은 모델을 즐길 수 있답니다. 환경에도 친화적이고 고정 및 인쇄 속도로 빠르게 출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1년 보증과 24시간 고객 서비스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코코니 3D 프린터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.